아유. 안녕하세요. 왜 걸어서? 운동? 네. 오랜만에 뵈요. 그러게. 어서 와 우리 손자. 아유 회장님. 축하드려요 작은 엄마. 다쳤대더니 괜찮아요? 네. 덕분에. 어쩐 일이에요? 오늘 기빠진 날 아니어요? 어떻게? 안 잊어먹었어요? 감방 꿈에 사모님이 나타나신 거예요. 생각해봤더니 생일이고. 갈비찜이요. 내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잖아요. 어머나. 아유. 산정이 있어. 같이 저녁 들고 가요. 대표님은요? 샤워요. 생일 미역국을 직접 끓여서 어떻게 해. 출장 빌렀어요. 어디 우리 도련님. 성의 표시. 뭐 보세요? 복근 사장님. 어떻게 해요? 롤쓰 롤쓰 이롤쓰가. 왜요? 소주 어딨어? 가평 공장에 뭐 하는 거야? 소주가 각시였구만, 전생에.